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행정행위에서 제1절이죠 행정행위 개념에서 시험 나올 것을 좀 더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행위 개념은 지금 우리가 1절의 개설, 일반 개설에서 학문상 개념 다음에 행정행위 개념이 유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륙법계에서 먼저 행정행위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판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공사법 이혼론을 차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바로 공법관계에서 권력관계 생의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대륙법계에서 먼저 비롯돼서 나중에 영미법계에서도 행정행위 개념을 갖다가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개념에서 다시 한번 개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최협의설톡설적 판례죠. 여기 1번에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데 행정청이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로 파악하는 기념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행정행위 개념 요소에서 양가 1번 행정청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이에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행정청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제 1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1편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나오고 그렇죠. 당사자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기체가 나오죠. 행정주체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부탁 사인이 있는데 이때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사무 담당자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죠. 이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행정청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의사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은 행정청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장관인다면 교육부장관은 대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교육에 관한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관부터 우리 개장까지 과장 개장까지 다 보조기관에 불과해요. 교육부장관을 위해서 나머지 행정기관 있죠? 차관부터 개장까지 전부 다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보조기관은 행정청을 보조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때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의의를 좀 받으시고 그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범위에서 동원함 2번이 중요한데 여기서의 행정청은 조직법상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행위 개념적 요소로서의 행정청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정청의 본래적 의미를 설명드렸고 여기 행정행위에서의 행정청은 당연히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을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보조기관, 국회법원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연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수탁사연도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되죠. 공무수탁사연도 행정행위에서의 행정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범위에서 디귿본 봐보세요. 또한 판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일, 지방의회의 의결일 있죠. 지방의회는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법적으로.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행정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처분성,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법적 행위다. 사실 행위와 대비되는 것이 법적 행위죠.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법적 행위죠. 사실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가 아니죠. 사실 행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동일하면 1번이 그 내용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행위.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 행위. 사실 행위. 비권력적 사실 행위. 사실 행위 하면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 행위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 효과의 발생과는 무관하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적 사실 행위는 법적 행위가 돼요. 권력적 사실 행위는 일정한 권력적 사실 행위가 있게 되면 바로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법적 효과와 결합돼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 요건과 관계돼서 법률 사실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 행위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시험에 딱 예전에 한 번 나왔어요.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권력적 사실 행위. 비권력적 사실 행위는 행정행위가 안 돼요. 그런데 권력적 사실 행위는 합성행위. 합성행위로. 합성적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학살이 된다면 합성적 행정행위로 인정되니까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항구수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같이 봐볼게요. 보충학습에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상 즉시강제와 같은 권력적 사실 행위에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작용이 포함될 수 있는 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작용이 포함될 수 있는 바 그 같은 행정작용을 합성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의사작용으로서의 합성행위와 의사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사실 행위로서의 물리작용이 합성된 행정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합성적 행정행위는 의사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와 사실 행위로서의 물리작용이 합성된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같은 합성적 행정행위는 항고, 행정소송, 항고소송, 치소, 쟁송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맞는가 하면 행정소송은 주로요.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고요. 뒤에서 배웁니다.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고 주관적 소송의 원칙에서 항고소송 위주로 기정돼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원해서 항고소송을 위주로 기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이 종류 보시면 최소소송, 물동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최소소송 위주로 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적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행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다 처분성이 긍정돼요. 합성적 행정행위, 즉 권력적 사실행위도 이같이 의사적인 행정행위와 물리적 자격인 사실행위 이렇게 결합돼서 합성적 행정행위로 인정되니까 항고, 행정소송, 항고소송, 최소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고소송, 최소송 이것은 처분,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유형을 말합니다. 맞고, 동원하면 2분 봐보세요. 행정내부적 의사결적이 있을 뿐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행위 이해 잘 나오죠?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배점 그렇죠? 우리 경찰기관 내부에서 벌점이 배점을 정하잖아요. 벌점이 배점도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행위가 될 수 없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으니까 동원하면 1번, 2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알아주셔야 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배점이라든지 병역법상 신체 등이 판정이죠.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칩니다. 그치고 나서 외부에 표시는 안 돼요. 벌점이 배점이라든지 병역법상 신체 등이 판정이죠. 우리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배점, 배점 자체는 내부에서 이루어지고요. 벌점 배점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벌점 부과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벌점 배점 자체는 경찰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치기 때문에 외부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행위에 돼요. 대외적 행위, 외부적 행위 대외적 행위 외부적 행위, 대외적 행위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행해져야죠.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이면 안 됩니다. 양가로 3번 공법행위에 돼요. 공법행위 그래서 공법행위, 사법행위죠. 공법행위와 사법행위 법적 행위는 공법행위와 사법행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행위를 개념 정의를 할 때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의 법적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공법행위가 돼요. 사법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를 공부하실 때 권력관계에서 행위 있잖아요. 권력관계에서 행위는 당연히 여기 포함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를 보시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죠. 사법관계에서 사법관계 국고관계죠. 사법관계 국고관계 사법관계를 다시 보시면 협의사법관계와 행정사법관계가 있죠. 협의사법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순수한 사법관계로서 사경제작용 국고작용이라고도 해요.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앞에서 기초로 했던 건 다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행정상의 사법작용 예를 들면 국유재산의 매각 등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사경제작용 국고작용 포함되잖아요. 공법행위의 의미 공법행위자 행정행위 개념 요소 중 하나인 공법행위는 행정행위를 바라는 행정 자체가 공법적이기 때문에 공법이 규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법적 효과가 공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공법이 규율을 받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공법이 규율을 받기 때문에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행정행위에서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업화관은 특호로서 행정행위입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광업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로 관한 법지평이 있죠. 구체적 사실로 관한 법지평 원칙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라고 되어 있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옆에서 쓰십시오. 동그라미 1번 원칙에 개별적 구체적 규율에다가 쓰셔야 돼요. 개별 처분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개별 처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처분 해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 거기 끝에다가 일반 처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일반 처분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별적 추상적 규율도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그 예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일반 처분이죠. 이 예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물적 행정행위 동그라미 3번 일반적 구체적 규율에다가 제가 일반 처분 써드렸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인적 인적 일반 처분이라고 하고요. 인적 일반 처분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4번 물적 행정행위 동그라미 4번에다가 물적 행정행위 있죠. 동그라미 4번 물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옆에다가 물적 행정행위 옆에다가 물적 일반 처분 물적 일반 처분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적 일반 처분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일반 처분이에요. 물적 행정행위는 사실 그 물적 행정행위 개념을 인정하지 말자는 학설도 있지만 물적 행정행위를 인정하자는 소수 유력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 일반 처분하고 물적 일반 처분인데 이건데 이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데 일반적 일반적 구체적 기율이죠. 일반적인 행정은 이거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죠. 우리가 인적 일반 처분은 이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대상으로 해요. 직접 대상 직접 대상으로 해서 직접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4번 물적 행정행위 물적 물적 일반 처분인데 이거 뭐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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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규율이에요. 일반적 일반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인데 규율인데 자 우리 물건에 대해서요.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구체적 규율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규율하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 규율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 규율을 하는데 이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이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 그렇죠. 다수인에 대해서 자 이 우리가 물적 행정행위 뜨는 물적 일반 처분 이것은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율을 해요. 규율을 하는데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접적 규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사람에 대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거 어때요. 이걸 설명드리면 여기 도로예요. 도로. 여기 도로 도로라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주차금지 도로를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규율을 하는데 도로는 물건을 규율을 하는데 이게 주차금지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구체적 규율이죠. 구체적 규율. 구체적으로 이 장소에서 이 장소에 차를 멈추면 안 돼요. 자 이때 이 주차금지 하명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기울이잖아요. 구체적 규율을 통해서 직접 물건을 기울이지만 이렇게 사람 이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와서 숨으면 안 돼요. 여기다. 그런데 그죠. 자동차가 여기 숨으면 안 되죠. 도로하고 자동차를 뒤로 오는데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자가 여기 돼요. 운전자. 결국 운전자에게 이렇게 효과가 비추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반 차분 얘하고 이거 이거 얘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일반 차분 골라주시대요. 일반 차분 일반 차분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 2006년부터 계속 나와요. 잊을만 하면 해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보셨고 4번까지 보셨습니다. 양가로 6번에 공권력이 행사 봐보세요. 공권력이 행사 그렇죠. 됐고 그래서 공권력 행사예요. 공권력 행사 그래서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안 돼요. 공법상 계약은 여기 이해가 나오는데 공법상 계약은 비 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정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권적 행사가 뭐예요. 다른 말로 공권력 행사가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안 됩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리 행정작용이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잖아요.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어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거부행위 나오죠. 거부행위 나옵니다. 거부행위도 거부행위도 공권력 행사의 예시예요. 예시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유의하실 것은 거부행위 행정행위에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6번까지 요건을 갖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행위으로서의 거부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부행위는 우리가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그죠?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행정청이 영업허가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서 영업허가 차분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부차분이죠.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줄수록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행위도 처분의 일종이에요. 처분의 일종입니다. 처분입니다. 방가로 4번에 행정행위와의 구별 개념이 있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양가로 1번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보총학습법 보세요.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 비교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 비교 이렇게 해서 실체법상 행정행위는 뭐예요? 우리 학문상 용어죠? 용어죠? 그래서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 이것은 학문상 용어 행정행위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수의 공법행위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게 학문상 개념 학문상 용어예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이거 뭐예요? 이것은 실정법상 개념이죠? 쟁송법상 개념 행정청의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권한 법집행행위로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이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해준서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학설 봐보세요. 실체법적 개념설 그렇죠?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이에요. 이 실체법적 개념설은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가 실정법상 쟁송법상 처분 개념으로 그대로 규정돼 있다. 그대로 규정돼 있다.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것이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이고 위험반 쟁송법적 개념설은 아니다. 학문상 용어인 행정행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실체법의 쟁송법의 새로운 개념으로 처분으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쟁송법적 개념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원설, 좌우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아마 7급에서 나왔어요. 7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9급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도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판례는 봐두시고 양가로 이번에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이 나와요.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 이것은 일본에서 주장되는 학설이에요. 보시면 결론을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 형식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위 개념설 이거 나오는데 이것은 일본 학설이고 일본에서 일본 학설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닷설과 판례가 이 개념을 부정합니다. 개념 개념 부정 즉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치 않아요. 제가 왜 필요치 않는가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시험은 일본 학설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 개념이 그대로 처분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요. 아시겠죠? 일원설 그죠? 실제법적 개념설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 개념이 그대로 실정법상 쟁송법상 처분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처분 개념이 너무 좁아요. 처분 개념이 너무 좁아요. 권력적 단독행위인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개념이고 이것이 그대로 처분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 처분 개념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 일부 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 일부 행위를 갖다가 일부 행위를 갖다가 이 처분 개념에 포함시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 일부 행위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어떤 권익이 심했던 경우 이게 행정행위 개념의 포섭이 안되잖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래서 이 행정행위 개념이 바로 처분 개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처분 개념에 포함이 안되니까 이 처분에 포함 뒤에만이 항고수송 행정수송 구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서 너무 처분 개념이 좁아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의 권익이 심해진다 그러더라도 이 처분 개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수송을 통해서 구조를 못해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 일부 행위를 실제는 아니죠. 내용은 아니죠. 권력적 단독행위 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실질 내용 행정행위 내용 실제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행위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 일부 행위를 행정행위 개념으로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정하죠. 형식적으로 행정행위 개념으로 인정하면 처분 개념이 확대되잖아요. 권력적 그러니까 학문상 용어인 이 행정행위 개념 실질 내용은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하죠. 그런데 이 행정행위 내용 실제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실질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만 행정행위 개념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 일부 행위를 형식적으로 행정행위 개념으로 인정하면 이 처분 개념이 그만큼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정되지만 우리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행정정성법상 처분 개념은요.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해춘하는 행정작용 그 밖에 이해춘하는 행정작용 이걸 통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행위를 갖다가 처분성을 긍정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 행정의 개념이 전혀 필요치 않다. 개념 부정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아시겠죠? 개념 부정설이 현재 더설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뭐 처음 틀릴 것이었고 요것도 한 번씩 7급에 다 나왔던 겁니다. 일단은 7급에 나왔던 것은 우리 9급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인정여부 부정설 통설 판례입니다. 더설 판례죠. 자 이어서 제2절 행정행위 특성마부세 특성 행정행위 일반적 특성이 나오죠. 법률적 합성 그렇죠? 공정성 구성 요건적 특성 전속성으로서 불가정성과 불가변성 반가로 번 강제성 실효성 반가로 6번 권리구조의 특성 이런 효력 등이 우리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뒤에서 뭘 배워요? 제1편에서는 권력관계에서의 행위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 특성 특질 특성 특수하게 인정되는 효력 특질이 행정행위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정력 구성력 권력 전속력 강제력으로 또 다시 배워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x3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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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니 Gabe